Q.불닭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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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14일 Start!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불닭보센터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물건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보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대화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대화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실게 있으면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바람이 뜬다 바람이 뭐가 있다 뭐가..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무슨 소리였는데 어? 뭐야? 방금 무슨 소리였는데 소리였다 뭐야? 방금 뭐 지나왔는데? 어? 어? 허위한거 뭐 지나갔어요? 어? 방금 허위한거 뭐 지나갔는데 여러분 보셨죠? 허위한거.. 뭔가 주황색 빛 나는거.. 허위한거 지나갔어요 혹시.. 계십니까? 어? 뭐야? 누구 있어요? 그 겉은.. 누구세요? 바람이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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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바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2층이야 2층!! 잠깐만.. 미치겠다 잠깐만.. 저기 가봐!! 아따.. 짜끈하게 하고있어.. 깜짝이야!! 하지마 저리죠!! 저기 누가 있나봐.. 커튼이 찼구만.. 여러분들 바람이겠지? 누구.. 누구예요?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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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구예요? 누구..!! 누구..!!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여기 어디에 있었는데..잠깐만..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었어.. 거기 나오세요.. 건들지 마시고.. 나오자!! 건들지 마세요 거기.. 건들지 마!!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신청자분들 오해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 잡기야 잡기! 그대로 가! 카메라 돌리지 마! 안 돌렸어 잘했어 잘했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잡기 아니야..잠깐만..잠깐만..잠깐만.. 거기 누구세요? 안으로 들어와.. 잠시만! 누구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잠깐만..! 와..잠깐만..! 들어왔다.. 잠깐만.. 기운이 나왔어.. 혼자가 아니야..? 엄청 많아.. 잠깐만.. 잠시만.. 문 1차 같은게 있어.. 저 같은게 있어.. 누구..? 진짜 세건데..? 엄청 세거야..? 엄청 세건데..? 바닥에 이런 것들이 담가네..? 바닥에 이런 것들이 담가네..? 음악소리.. 어디.. 둘이 있어.. 현재 둘.. 2층? 여긴 뭐야..? 2층 올라가야 되나..? 무서운데..? 2층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2층 세한데..? 여러분들 2층 세한데요 2층 세한데 올라가야 되겠죠? 2층 세는데.. 집 구조가 뭐야..? 진짜 이상이 생겼다.. 깜짝이야.. 누가 건드렸다.. 방금.. 방금 누가 건드렸어..잠깐만요.. 환영소리.. 환영시.. 환영시.. 장왕같은.. 장왕같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숨이 안 쉬지.. 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얘기로.. 잠깐만요.. 제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가지 마시고.. 아.. 잠깐.. 아.. 따라오질 않았어요.. 이러면 개타임도.. 이러면 개타임도.. 따라오질 않았어요.. 이러면 개타임도.. 이러면 개타임도.. 이 녀석만..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까 예수.. 아이들이 suffer.. 이 녀석.. 이 녀석은.. 이 녀석.. 이러면 개타임도.. 마귀와이.. 이 녀석은.. 에디가 배타임도.. 고속히가.. 이러면 개타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